컴퓨터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구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국내 기업체들도 공격당하면서 병원과 은행 등 대구, 경북 지역 기관들도 방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경북대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 환자 진료와 치료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전산 담당 직원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대구은행도 주말과 휴일 동안 정보보호부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는 등 각 금융기업들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응 지침에 따라 랜섬웨어 방어에 나섰습니다.